아이고, 월천이 안그러지 아이고, 월천을 버는... 우리 월천이가 월천을 버는... 아따, 그러지 월천이가... 아, 나 지금 월천 작업치고 있거든 아, 또 월천... 999만원... 이제 땡겨보려고 작업치고 있어, 지금 통장 내가 이제 비본만 따면 되거든 한 번 내가 너 만원 띄워줄게 많이 띄워졌다... 이렇게 띄워주지 않지만 안 띄워줬어, 나한테 축복하지 내가 지금까지 갖다 바친 게 얼마여? 뭐야? 사진료 얼마여? 베이크티 하나 그래, 지금 작년 거를 올해까지 잃어먹고 있냐? 나한테 어저께 막 코 곤다고 날렸었잖아 녹음하고 그래갖고 야, 코 야, 코 곤께 내가 핸드폰을 녹음시키려고 억지로 나도 오늘 곤룡 오려고 핸드폰을 껴갖고 이렇게 봤는데 시간이 10시 10분이네 아,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... 한 거여 그래갖고 내가 꼈거든 얘들아, 나 코 골든 얘들아, 나 코 골든 나 절대 코 골아 시청자랑 몇 번 잤네 이게 무슨 소리야? 오늘 드디어 시청자랑 팬이랑 몇 번 잤네 그냥 드립친거예요 진짜 드립친거예요 진짜 드립친거예요 진짜 몇 번 잡으라고 수고 없이 잤구만 진짜 오늘 드디어 나 잡았다 진짜 드립친거예요 그냥 웃자고 그냥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어떻게 나온 거 볼라고 나 몰래 만났구만 오늘 오늘 모텔에서 살 때는 야, 완전히 제대로 찍어보더라 뭘 찍끼노 아주 내가 인나고 얘기하던나 아아 그거는 인정하지 그건 내가 잠버릇으로 인정하지 원래는 오늘 무지하게 더듬어 보더라 아주 내가 야 때문에 잠을 몇 번 깨불었는디 야가 어떻게 파고 들어온 것도 말고 정확히 알아보라 카만에다 냅두고 못 깨는 내 등걸이 밑에다가 그냥 요렇게 요렇게 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쑤서고 넣어갖고 이러면 쑤서고 이러면 내가 뭐 이렇게 응, 그건 인정 인정 내가 그런지 안 버렸어 하나에 냅뒀어 등에다 이렇게 손 넣는 버릇이 있어 아하 등걸이 하재 여기갖고 요거 주물들 주물라 와 여까랑 살 많이 묻혔네 나를 그렇게 하진 않아 내가 이렇게 손 넣는 것은 있어 여기갖고 더듬더듬 해불고 몽실몽실몽실먼지 해불고 으악 안돼 어이 나도 그거 인정할게 내가 모르고 야한테 다리를 한번 올렸거든 왜? 이렇게 하는게 와 그거에 나도 딱 놀래갖고 내 다리가 공중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도 낀 거요 차가아 그게 다입니까? 응 그게 다요? 다리 하나 올린 거? 응 다리 하나 올린 거 그게 다요? 응 아 알았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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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부터 들어간다 다리 하나 올렸다 했지 자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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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봐 자 뭐야 지금 도치형 내 몸에다 손 올렸어 나 지금 보이지요 손 올렸어 봤지 그리고 내가 도치형이 자꾸 막 내 차리로 파고 드니까 어떻겠냐 봐봐 봐봐 여기가 지금 밑에가 침대여 너희가 다리 사이에다 베개 끼고 잠그고 도치형이 얼마나 밀어먹는거야 나 지금 봐봐 난간에 걸터있잖아 지금 칼이 이빨이 타다니 봐봐요 난간에 걸터있다니 거기 있으면 떨어져 칼이 이빨이 타다니 그게 원래 네 자리 니 딱 맞잖아 누워도 종이 한장 루페도 종이 한장 하하하 여기 종이인형 얼마나 힘든지 알아? 어제? 떨어지기 일본 직전이었어 그래갖고 내 청결에 자면서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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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움직이대 이제 그때서야 조금씩 이동하게 하하 하하 그리고 내 바운스보고 막 놀렸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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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il 튼 하 하 하 하 하 내가 이거 내할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할로 하는 소리여 손을 여기까지 넣는데 여기 나만 하면 다 깨 얼마나 다리가 그 뭐냐 그 저꾸라기 문 저분 저분 알지 저분 다리가 저분이라 놀래봤다 내가 진짜 뭘 버려 그리고 코대지 건데 맹품인지 속옷 중에 맹품인데 코대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